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은이가 일어났는데 이제 기본 자세가 옆으로 서있는 자세예요. 여기 살짝 넘어오기만 하면 뒤집을 것 같은데 아직은 힘든가 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못 뒤집어요. 지은아 힘내볼래? 계속 낑낑거려요. 자기도 힘든가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도 돌아다녀서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게 이제 드문일입니다. 하도 돌아다녀서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게 이제 드문일입니다. 서비스 수정 이안해봅시다. 과연 주역에 있는 소 descans 마이티의 소리를 주월한 것 같아요 . 색상은 기대된 마이티의 손에 빠져나서 침대에 곧대에 또는 이리 돌아와요 지윤이 초음파 앨범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벤트 당첨이 돼서 이렇게 좀 소재가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다시 옮겨보려고 해요 이렇게 스티커랑 펜까지 다 있어서 편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윤이를 재워놓고 좀 만들어봤는데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구주 유기를 써요 언제 다 하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구요 지윤이를 한 번 앉혀볼게요 등받이에 앉히고 등받이에 앉히고 손잡이를 조립해서 자 허리가 약간 삐뚤어지네요 네 이 상태에서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지윤이가 들어가고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목을 너무 잡았어 엄청 큰 목욕 욕조를 바꾸었어요 엄청 큰 목욕 욕조로 바꿨어요 그쵸? 그쵸? 머리가 남자애 같네 머리가 남자애 같네 머리가 남자애 같네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툭툭해요 새로운 장난감을 꺼내줘야겠습니다 심심한가봐요 그만! 수윤아 뒤집기에서 한번 해볼까? 짜잔! 짜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또 과격하게 갖고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구강기라서 거의 다 이유로 가져가요 이제 거의 다 이유로 가져가요 그냥 노는 게 더 재밌지 지윤아 저는 이 도형 넣는 게 제일 기대되는데 이거는 아직 무리일 것 같습니다 신나게 놀고 밥 먹는 지윤이 유산균을 타서 유산균을 타서 160만 탔습니다 너무 맛있다 자, 이제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감사합니다